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윤세이입니다 널 차지해낸 시간은 결국 나를 짓은 어둠 속으로 자꾸 밀어넣어 두어 다짐해 또다시 널 그릴게 네 맘 하나하나 헤아릴 수 없어도 이 맘이 대로 여기 있어 날아갈게 나의 길을 비춰서 그곳에서 길의 끝에 나나나 헤매이지 않도록 그날처럼 포근해져 저 멀리 서있는 네가 보이고 걸음걸음 맡아 힘을 주워 On my way to you 이 순간을 다 채워갈 이 맘이 대로